안녕하세요. 2008년 상반기 VIP 아시아워드에 선정된 벤큐 홈시네마 프로젝터 W5000을 소개합니다. 벤큐는 DLP 프로젝터 판매 1위 브랜드입니다. DLP는 수천 시간을 사용해도 차원과 같은 색상을 투사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블루레이 디스크나 PS3, 엑스박스와 같은 고화질 영상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 100인치 이상의 대형 화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홈 프로젝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벤큐 FHD 프로젝터 W5000은 1080p를 지원하고 브릴리언트 컬러와 다이내믹 블랙 기술이 더해져 홈 프로젝터로 우수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만 대 1위의 높은 명암비는 어둠 속에서도 살아있는 디테일을 표현하며 듀얼 아이리스 기술은 높은 선해도와 색상을 지원합니다. 두 개의 HDMI 단자는 케이블 교체의 번거로움을 줄였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그로시 외관은 실내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벤큐 W5000은 AVEO가 드린 이즈에 맞춘 우수한 영상을 합리적인 가격에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FHD가 만들어내는 고해상 영상을 벤큐 W5000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